사도 행전 8장 보금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리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리비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리비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리비를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루살렘에 맺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붕괴될 것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이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드오피아 사람 곧 에드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에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 미루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립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 행전 구장 사올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올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러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 더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올아 사올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그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올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가서 사올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그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올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다 온 즉. 그가 에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이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근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든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여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이들페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욕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도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욕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관청하여 베드로가 이르나 그들로가 함께 가서 이르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로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그것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욕바에 일어날리서 시모네라는 무조장의 집에서 머문이라. 베드로가 욕바에 일어나면